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22차 정치국회의가 진행됐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22차 정치국회의가 12월 29일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진행됐습니다. 조선노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무력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무력의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회의에 참가하셨습니다. 정치국회의에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과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위원 후보위원들이 참가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지도 밑에 김재령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회의를 사배했습니다. 회의는 조선노동당 제8차 대배준비사업에 대해 연구했습니다. 정치국회의에서는 조선노동당 각급조직대표회들에서 선고된 대표자들에 대한 자격심사를 진행하고 결정했으며 당치 8차 대배 집행부와 주석단 서기부 구성안 당 대배의 의정에 따르는 일정들을 토의 확정하였으며 당 대배의 제기할 문건들에 대하여 심의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은 상기 문제들에 대한 진지한 연구를 진행하고 상정된 의정들을 승인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은 조선노동당 제8차 대배를 2021년 1월 초순에 개배할 때에 대한 결정을 채택했습니다. 정치국회의에서는 전당과 전체인민의 비상한 정치적 열의에 의해 80일 전투기간 각 분야에서 혁신적 성과와 전쟁을 예룩하여 당체 8차 대배 소집을 위한 훌륭한 조건을 마련하였으며 당체 8차 대배의 재반준비사업이 순조롭게 결속되어 가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대배준비사업을 계속 실속있게 잘해나감으로써 대배사업의 성과를 철저히 담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은 또한 당체 8차 대배에 상정하게 될 1년의 중대한 문제들에 대하여 심도있게 연구 토의하고 해당한 결정을 채택했습니다. 박수